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P 바이오 센서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이나 면역화학 진단 그리고 현장 진단 등 다양한 진단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명 이상 유지를 하면서 관련한 수의 기업으로 부각을 받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업이 상장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시덴이라는 진단 키트의 업체가 대장조격 흐름을 나타냈지만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내에서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유럽 등지만 본다 하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변이종의 확산세에 대한 불안감을 한번 내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보안주나 대체주로서 매력을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변이종 같은 경우에는 BA5라는 이 변이종이 있는데 이 변이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름의 이번 주고요. 그리고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 검출률이 이제 50% 이상 나타나면서 우세종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이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라고 보았을 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오미크론에서 변이된 변이종이 존재했었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제 굉장히 빠른 변이종도 그리고 확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35% 정도 전파력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이 기업의 매력도를 점차적으로 높이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탄 키트 관련한 사업 부분에서 워낙에 독보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시장 점유를 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1조 원 이상의 굉장히 높은 매출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 확산세가 3분기, 4분기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 기업의 이제 정체되었던 프리미엄 가치 그리고 줄어들었던 프리미엄 가치를 다시 한번 증가시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진단 키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 기업이 특화되어 있는 분자 진단 부분에 글로벌 업체들을 이제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모 회사의 이제 바이오 노트를 비롯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흠각한 데 나아가서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완성체의 모습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SD바이오 센서의 이러한 M&A 전략들이 2023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구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도부터는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행 관점이나 2년 뒤에 흐름들을 기대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눌러준다고 할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절약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구간대를 보시면 5만 원 부근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4만 8천 원 부근을 이제 제가 목표가로 잡았었는데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인 이제 5만 2천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세 중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빠르게 10만 명 이상까지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거리 두기가 좀 진행이 되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우선은 관련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만 2천 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절 라인은 3만 9천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는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